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가 낳아준 적도 없고 키워준 적도 없고 그 작은 장암분 준 적 없지만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다 대접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아짐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우리 엄마가 계모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아닌가요? 새언니 너무 싸가지 없죠? 어이고 이게 지 엄마랑 똑같이 미친건가? 원제. 이거 우리 엄마가 잘못한건지 아니면 새언니가 잘못한건지 좀 봐주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여자입니다. 저보다 13살 많은 오빠가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 엄마랑 새언니 사이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많은 좋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 집안 배경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빠는 재혼이고 엄마는 초혼이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오빠를 데리고 엄마랑 재혼을 한건데요. 뭐 그렇다고 오빠가 같이 들어와 살진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엔 조금 같이 살다가 그냥 집을 나갔다고 해요. 오빠가. 오빠 친엄마 소식은 모르고요. 이거는 뭐 어른들이 말을 안해줍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서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컸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엄마랑 새언니의 충돌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보다 엄마랑 아빠가 너무 많이 싸워서 이게 더 골치거든요. 오빠랑 새언니는 이미 한 5년 정도 같이 살았고 지난 봄에 정식 상견례를 했으며 올겨울에 결혼합니다. 다만 이미 같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살림도 다 갖추고 부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양쪽 집안 어른들 말이 그냥 이대로 식만 올리고 그 외 따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 그냥 생략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새언니의 아버지가 아이고 사돈 우리 꽁꽁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고 이때 저희 아빠가 웃으면서 아니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인데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하하 이런 대답을 했어요. 말 그대로 하기에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이고 자아가 이쁘게 뭐가 이뻐 연락 한번 안 하는데 이러더니 아이고 꽁꽁이 저놈도 마찬가지요. 맨날 지 마누라랑 처가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애비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둘 다 똑같은 것들이요. 등등등 이런 좀 안 좋은 말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 한 말이 아니고요. 새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자리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언니 아빠랑 엄마는 그 자리에 안 계셨죠. 여하튼 이때 새언니 얼굴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아빠는 엄청 난처해 하셨죠. 결국 오빠랑 새언니 나가고 엄마한테 완전 대분노 아니 왜 애들 보는 앞에서 그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냈고 오빠도 마찬가지 엄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제발 분수 좀 작작 떨어요.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는 아이고 그냥 웃자고 한 농담인데 두 부자가 너를 잡아먹으려 하네 이런 말을 했지만 솔직히 이건 제가 봐도 농담으로 들리진 않았거든요. 뭐 그래도 이때는 어찌어찌 별 문제 안 생기고 잘 넘어갔는데 진짜 큰 문제는 그 이후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오빠랑 새언니가 우리 집으로 왔어요. 엄마 한복 맞춰주려고 그렇게 세 사람이 나갔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옷을 맞추다 말고 새언니가 막 엉엉 울면서 오빠랑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빠는 이번에도 엄마한테 엄청나게 화를 냈고 엄마는 이게 또 억울하다며 아빠한테 큰 소리를 쳤어요. 아들이 못됐다고. 결국 엄마 등살을 못 이긴 아빠가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고 엄마한테 화낸 거 이번 한번만 사과를 해라.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과를 받긴 받았거든요. 저도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이후 오빠가 돈을 따로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엄마랑 아빠 다시 한복을 맞추러 두 사람만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개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큰 문제가 터졌는데 바로 이게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죠.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물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간단하게 반지만 주고받기로 한 줄 알았는데 새언니의 엄마가 저희 오빠한테 순금팔찌 30돈짜리를 선물해 줬나봐요. 뭐 원래는 시계를 좋은 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새언니가 저희 오빠는 시계 말고 금으로 된 그런 팔찌를 갖고 싶어 하더라. 이런 말을 전했고 그래가지고 30돈 순금으로 팔찌를 맞춰줬다고 해요. 지금 30돈이면 한 1500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알게 된 아빠가 아이고 그 귀한 걸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어? 이러면서 새언니한테 명품 가방이나 그 위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라 사주겠다 이랬는데 엄마가 이걸 듣고 아이고 당신 미쳤어요? 하면서 노발대발 한 거예요. 그거를 왜 해주냐? 먹고 죽을라 해도 돈이 없는데 뭔 가방이냐?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아니 팔찌를 걔가 받았지 내가 받았냐? 해주긴 뭘 해줘요? 이래가지고 아빠랑 또 오지게 싸우고 게다가 엄마 아빠 싸운 걸 이 얘기를 다른 친척 때문에 알게 된 오빠가 엄마한테 우리 꽁꽁이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어? 아니 설령 바란다 해도 내가 해줄 테니까 신경 꺼요. 이래가지고 또 오빠랑 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 자기들 결혼식 할 때 그 엄마들 촛불 점화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거 새언니네 엄마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엄마 대신 아버지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 저희 엄마도 무시당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말 엄마 아빠 오빠 새언니 이렇게 네 사람이 어떤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때 엄마가 아니 그냥 다 알아기로 생략하기로 했으면서 너희 엄마는 왜 갑자기 그런 걸 해줘가지고 사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새언니 엄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러자 새언니는 얼굴이 완전 확 바뀌면서 그거 저도 안 가질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어른이면 좀 어른답게 행동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한 뒤에 아빠한테만 사과와 인사를 하고 오빠랑 같이 손잡고 나가버렸대요. 그 뒤로 엄마는 계속 새언니한테 이 싸가지 없는 연 이렇게 욕하고 난리고 결혼식이고 뭐고 다 안 할 거라고 엄청 화를 내고 있는데 아빠는 또 그만 좀 하라며 매일 싸우고 둘이 막 술먹고 난리에요. 그리고 저 오빠 동생이라지만 우리가 친남매도 아니고 별로 안 친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따로 이야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뭐 솔직히 저희 엄마가 안 해도 될 말을 한 건 맞다고 봐요. 근데요 새언니도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 엄마가 어른이잖아요. 솔직히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댓글 1번 글쎄요 니네 새언니가 뭘 잘못한 건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쓴이 엄마 이제 뭐 새언니는 당연한 거고 니네 오빠 얼굴도 아예 못 보고 살겠어요? 축하합니다. 내 댓글 이게 뭘까? 그러니까 지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 어? 그런 거요? 그저 대접만 오지게 받으려 하고 애정은 걔 쥐뻘 하나도 없는 게 우리들 눈에도 흔히 보인다 보여 어? 오죽하면 오빠가 그 어린 나이에 지 스스로 나와가지고 할머니 집으로 갔겠냐 어? 너는 몰라도 아마 같이 살고 있을 때 눈치밥 겁나 매겼을 거요 여하튼 지 아들 아니니까 뭐 이대로 못 보고 살아도 아쉬울 거 없을 거고 아니 어쩌면 오히려 속 시원해 할 거 같은데 어? 2반?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게 글쎄요 엄마가 도대체 오빠한테 해준 게 뭐야? 어? 낳아주기로 했어? 아니면 뭐 키워주기로 했어? 아마 니네 아빠 몰래 구박하고 눈치밥이나 오지게 줬겠지 근데 뭐가 이렇게 간섭이 많고 말이 많은 거야 옆집 아들내미 결혼하는 것보다 더 못하네 애들 속상하게 만들고 또 그러면서 받을 건 다 받아 처먹고 싶고 새언니 말이 맞아 나이 먹은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지 나중에 니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면 너랑 니 엄마는 오빠한테 진짜 남보다 못한 대접 받을 거 같아 너도 눈치 좀 챙겨 니 오빠가 지금 니네 아빠 때문에 참는 거지 너랑 니네 엄마가 좋고 이뻐서 참는 걸로 보이냐? 새언니도 그래 사람 자체가 보살이라 참은 거지 요즘 세상에 이렇게 패악질 부리는데 참는 여자가 어딨냐? 어? 귀사대기 한 대 안 쳐맞은 거 이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라 알았니? 그게 다행이라고 2번 쓰니 엄마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다 그냥 그 아가리 닿고 조용히 사는 게 화평하는 길이야 네데끌 맞아요 행동이 교양머리라고는 단 하나도 안 보이네 거기다 지 분이 풀릴 때까지 지랄할 그런 스타일이야 잘 한 것도 없으면서 아들내외 화평하게 그 꽁냥꽁냥 사는 게 꼴 보기 싫었던 거지 스니야 보이지? 이게 바로 니네 엄마의 진 인성이야 그러니 너도 나중에 꼭 이런 인성을 가진 시엄마 만나라 너희 엄마 같은 3번 야 지금 장난하냐? 아니 새언니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건 그냥 니 엄마가 쓰레기 양아치야 아빠 오빠랑 새언니가 진짜 착한 사람들이네 감사해라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쳐맞고 연 끊겼어 됐을까요? 새언니도 잘못이라고 이런 미친 딸도 지 엄마 닮은 것 같네 아이고 이 두 모녀만 빠져주면 저 나머지 가족들 세상 행복할 텐데 너무 불쌍하다 4번 아니 츠넘마도 아니고 키우지도 않은 계모 주제에 뭔 연락이 어쩌고 저쩌고 예물이 어쩌고 저쩌고 왜 쳐놔래 어? 찌그러져 있으라 그래 진짜 이거 누가 보면 가슴으로 낳은 자식 장가 보내는 줄 알겠습니다 5번 아니 내 남편을 낳아주지도 않고 키워주지도 않은 여자가 꼴의 시자라고 값지라는 게 오죽 갇혀놨으면 저런 말을 했겠냐고 그래도 모르겠냐 그래 너도 네 엄마가 더 진짜 맞나 봐 그럼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거다 6번 낳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엄마의 정 한 번 안 줘본 사람이 꼴에 또 시어머니 타이틀을 누리고 싶다니 네 엄마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절반은 받았을 거야 7번 끌깔 끌 아무리 지 엄만 하지만 이 그지같은 꼬라지를 봐놓고 그래도 엄만데 아이고 그래 너 엄마 닮았다 근데 엄마 심술 때문에 네 인생도 그렇게 편치 않겠다 8번 새언니가 너무하기엔 뭘 너무해 아무리 팔이 안 오르면 굽는 법이라지만 아무리 팔이 안 오르면 굽는 법이라지만 원인 제공은 니네 엄마가 했잖아 그래 우리 시가에도 네 애미 같은 여자가 하나 있거든 나는 딱 두 번 봐주고 바로 터뜨렸어 참 네 시가랑 영 끊으면 며느리들 좋아한다 만세 부르지 너 애미가 개차반이면 너라도 교육을 시켰어야지 이 쪼맨한 게 은근히 시자 노릇을 하려고 하네 웃겨 야 너도 여자야 여자 훗날 이 그지같은 꼴을 네가 당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거를 왜 모르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나라 그 그지같은 시자들은 말 한마디로 복을 다 걷어 차버리는 걸까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가만히나 있던가 9번 이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새언니가 파혼을 안 한 건 네 엄마가 오빠의 친모가 아닌 개모이기 때문이라고 만약 친모가 이런 시자면 바로 파혼감이지 운 줄 운 줄 알아라 그래도 개모니까 오빠도 싫어하는 걸 아니까 참는 거야 그래 이거를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10번 이런 망할 은근히 저 엄마 편 들은 거 진짜 그지같네 그래 너도 꼭 나중에 니네 엄마같은 시자 만나라 솔직히 참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참견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좋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당연한 거라 해도 안 좋게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격이 또 없는데 야 참 그 나머지 가족들이 보살이네 보살 아이고 참 복도 없지 아무튼 그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